네 감사합니다. AA에서 이렇게 또 올해도 베스트 퍼퓰러라는 좋은 상 주셔서 사실 저보다 더 퍼퓰러한 분들이 여기 많으신 것 같은데 상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지금처럼 하던 대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늘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남은 연말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해 영화 궁합과 TVN 드라마 화요기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면서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배우 이승기 자 내년에 시작될 드라마죠. 배가 본드에서 이승기 씨도 수지 씨와 함께 여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두 분이 또 한 번 어떤 특급 케미를 보여줄지 많은 분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.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.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.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. 지금까지 배우 이승기 씨였습니다.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. 배우 이승기 씨입니다. 감사합니다.